제주지역 미분양 주택이 넉 달 연속 감소했지만 악성 물량으로 꼽히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제주지역 미분양 주택은 2,430호로 전달보다 2.1% 줄어 지난 4월 이후 넉 달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습니다. 하지만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1,409호로 전달보다 2.9% 증가했습니다. 한편 지난 8월 기준 제주지역 주택 인허가 건수는 17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3.7% 급감했습니다.